반갑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저는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 선생님입니다. 추운 겨울날에 차가운 책상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열심히 수험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 사이에 무더웠던 여름에 아스팔트 열기도 견뎠고 그러고 보니 우리는 봄과 가을에 예뻤던 풍경조차 누릴 마음의 여유가 없이 1년을 열심히 달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이 현재를 달려왔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 역시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있었겠죠.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은 생기게 되더라고요. 걱정을 하다 보니까 걱정에 걱정을 이어서 밤에 잠도 오지 않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내가 걱정하는 일들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 밤에 잘 때 좀 힘들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일 일어나지 않아요. 또 만약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과거에 내가 걱정했지만 무사히 잘 넘어가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이렇게 잘 해결했던 여러분들의 과거를 떠올려 봅시다.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나는 강하고 여러분들은 강하고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을 거예요. 운명을 결정하고 만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죠.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인생을 여러분들의 운명을 위해서 개척하고 달려왔던 여러분들은 이미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믿고요. 이제 앞으로 세상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기를 선생님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수능 대박뿐입니다. 여러분 화이팅!